안녕하세요. 우리 술 뭐하시든 물어보세요. 한술샘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술빗기 도전하세요. 여러 번 빚어보세요. 우리 술빗기 하십시오 하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술빗기를 부추긴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술빗을 하고 여러분한테 자꾸 의욕을 만들어 드리는데 동기유발이라는 거 하는데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썼네요. 그렇게 막 술빗을 하고 제가 부추겨 놓고 또 이렇게 약간 무거운 말을 썼어요. 술빗기는 어렵다. 술빗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술빗기가 어렵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우리 술은 똑같은 술을 만들기가 좀 불가능하다. 이 말은 변화무쌍하니까 흥미롭지 않아?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았는데 그 술을 똑같이 재현하거나 그 술에 가까운 맛을 내기는 쉽지 않다. 이러면 약간 맥이 빠지지 않을까요? 술을 빚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맛있는 술을 빚었는데 또 그 술을 빚고 싶어. 근데 그 술은 좀 안 된다. 어렵다. 뭐지? 그러는데 이런 설명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예전에 들은 말인데 술을 만들어서 완성을 시키는 일은 등산을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산에 탁 올라가면 이 산은 되게 특징이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번 올라가고 나면 결국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산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광경이 너무 좋아서 이래 섰지만 이 광경은 이 순간에 멈추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나 그 기쁨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말이지만 한 번 산에 올라갔으면 결국은 내려와야 되는 거. 그게 한 번에 술을 빚긴 거 같아요. 그러면 다음 산에 또 올라갔을 때는 어떤 산일까? 어떤 산을 만날까? 그 산에는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설레임과 호기심으로 또 다른 술을 빚는 거고 또 산을 내려오고 또 다른 술에 대한 기대를 하고 또 술을 빚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똑같은 술을 만들어 내는 건 좀 쉽지 않다. 우레술로 쌀, 물, 누룩을 가지고 야생에서 된 효모를 가지고 제가 술을 빚는다면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1번에다 썼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술 빚기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계절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누룩이라고 하는 자연 발생적으로 포집된 그 누룩이라고 하는 야생에서 생겨나는 효소나 효모는 뭐라 그럴까? 균의 상태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위에는 좀 더 많을 수 있고 어떤 부위에는 그 분포가 좀 더 조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술맛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일정하게 맞추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자꾸 조건을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런 말 하면 흔히 말하면 뭐죠? 선생님이 술 빚기에 초치나? 초치나?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초치는 건 아니고 좀 하다 보면 어? 술 뭐 괜찮은데? 뭐 나는 뭐 해보니 되던데?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에 탁 근데 왜 할수록 이렇게 어렵지? 할수록 잘 안 되지? 그런 지점을 만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아 뭐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 선생님이 그랬는데 애초에 술 빚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야. 근데 쉬운 일이 아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면 아 이러이러해서 어렵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아니까요? 일단 어려운 건 하겠습니다. 술 빚기에 조건을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거는 속수무책 같잖아요. 술은 미생물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막 혼합하고 술떡에 넣고 용기관리를 하지만 결국은 미생물,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미생물이 하는 일이거든요. 미생물이 만드는 작품이라 우리가 그 미생물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는 없잖아요. 미생물하고 전화해서 제발 좀 잘 커줘. 제발 좀 우량하게 커. 이렇게 못하니까 이 미생물하고의 뭐라 그래야 되죠? 교류?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생물의 작품인데 그래서 술은 미생물이 만들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미생물한테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정성을 기울일 수 있죠. 그리고 부정한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정성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부정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 애들 좋은 날이거나 어떤 날이 있으면 부정 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 타지 않게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꼭 해야 될 일을 차분하게 다 하는 일. 그게 미생물이 작품을 만들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성을 다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 부정 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술 맛에는 술 맛에는 최고 최선 뭐 어떻게 말할까요? 크라이막스. 절정. 크라이막스.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술을 빚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덧술 시기. 체주 시기. 덧술 시기는 정말 터놓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어느 게 더 중요해요? 2837로 솔직히 말하면 체주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덧술 시기는 흔하게 말해서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생각보다 좀 빨리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덧술 시기 있잖아요. 범벅은 뭐 3일에서 5일 정도 뭐 고두밥은 일주일 정도 죽은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렇게 그 정도를 따르면 그렇게 실패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 정도보다 조금 앞에 조금 이르게 몇 시간 빠르게 한나절 빠르게 하면 덧술은 그렇게. 덧술은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술을 만들기 위한 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뭐 성공이라든가 실패 여부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덧술 시기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체주 시기는 정말 어려워요. 체주는 음 술 거르는 식이요. 언제 다 됐다는 그 지점을 만드는 거 그게 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걸 하는 이유는 뭘까 봐요. 술 마시잖아요. 결국은 맛있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술을 빚었는데 술 맛의 최고 정점 최고점 최선 최상 절정 크라이막스를 찾아야 되는데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맛은 최고점에 섰을 때 멈춰있지 않아요. 등산하고 똑같다니까요. 올라갔으면 맛이 올라갔으면 최고 정점에 여기 별표처럼 딱 크라이막스 정점이 있으면 이걸 지나면 결국은 내려오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너무 맛있었어. 오늘 불러서 먹었는데 저만 알잖아요. 어제 내가 혼자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조금 어제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술 맛에는 이런 지점이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술 맛은 좀 변한다. 그래서 최고 지점을 계속 고정시키거나 유지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술 빚기가 어렵고 약간 죄송합니다만 맥 빠질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돼서 이게 술 빚기에 어려운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더 많습니다만 더 많습니다만 이렇게 조건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술 빚기를 그래도 그래도 실패하지 않게 잘해서 술 맛을 잘 내고 술 맛을 좀 오래 간직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발효잖아요. 발효해서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미술일 때는 약간 당화를 위해서 한 30도 정도까지 온도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교반이라 그래서 좌우 상하도 잘 섞어줘서 당화가 잘 되게도 도와주고요. 또 더 쓸 때는 어 좋은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혐기 상태로 좀 이렇게 밀폐 시켜도 놔보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발효에서 주된 발효 주발효를 먼저 하고 예전에는 그냥 넣어놓고요. 뭐 일주일 한 달 있다가 그냥 걷었는데 요즘은 후발효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당화학을 했고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뭐 25도에서 30도 정도까지 올려서 주 발효를 한 3, 4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후발효는 한 22도에서 25도 정도로 조금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그래서 저희가 말하죠 저원장기 하면 되게 맛있어집니다. 후발효를 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체주가 먼저일지 숙성이 먼저일지 후발효를 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후발효 한 다음에 20도씨 이하에 한 18도나 뭐 15도쯤 되는 곳에다가 뭐 한 달 정도 차분하게 숙성기간을 먼저 가져요. 그래서 뭐 이걸 좋게 말하면 술 맛 들이기 시간도 되고 그래서 차분하게 장기간 좀 시간이 있게 저온으로 좀 숙성을 해서 좀 더 맛을 드려 드리는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후발효가 끝나자마자 끊어서 바로 체주로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체주를 해서 걸러진 술을 걸러진 말거진 술을 그걸 그 다음에 숙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는 체주를 한 다음에 숙성을 하겠다. 나는 숙성을 해서 맛을 들인 다음에 체주를 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보관은 본인이 저는 뭐 우리집에는 좀 낮은 온도에 뭐 약간 동굴처럼 지하실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갖다 넣어놓을 수도 있는 사람 뭐 나는 김치 냉장고가 좋은 사람 뭐 나는 아이스박스에 넣어놓을 사람 이건 이제 보관은 본인들이 예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술을 그나마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발효나 후발효나 숙성을 하는 시간이나 체주식이라든가 보관의 방법들을 이제 본인들이 잘 선택적으로 해서 맛있는 술을 잘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런 발효나 체주나 숙성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용기를 관리하는 일이고 소독과 청결을 하는 일이고 온도를 관리하는 일 용기 관리는 많이들 배우셨었잖아요 용기 관리할 때 저희가 어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곳에다 두고 저희 술은 쌀물 누룩만 가지고 하는 술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었죠 빛과 열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뭐 밝고 직사광선 보이는 곳은 절대로 안 되고요 좀 어둡고 서늘한 곳에다 두십시오 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소독과 청결은 뭐 제가 늘 얘기하는데 어차피 저희 알콜을 만드는 거라 알콜이 한 10% 이상이 되면 아주 특별히 막 소독에 너무 애명글면하지 않으셔도 이미 얘가 소독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콜만 어느 정도 생겼으면 약간의 그냥 청결한 상태만 유지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저희 술에는 뭐 젖산균은 필요합니다 알콜은 꼭 만들어져야 되는데 의외로 초산균이 진입을 하거나 낙산균이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손에서 뭐 대장균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끝까지 청결을 하게 그러니까 뭔가 술을 좀 교반을 했다든가 맛을 봤다든가 그러고 나면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다른 잡균 저희가 말하는 알콜 발효에 필요하지 않은 균들이 침입할 수 있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 여기서 뭐 30도 25도 이런 말을 쭉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효모가 당분을 가지고 어 알콜을 만들어 내는 게 저희 알콜 발효 술 빚기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아 그러면 효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잖아요 근데 효모는 한 10도에서부터 한 35도까지가 효모가 활성화가 되게 좋은 거예요 10도에서 35도가 그래서 효모는 35도가 넘으면 일을 못하고 사별이 될 수도 있어요 발효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발효라고 하는 말은 무산소 상태에서 당분을 가지고 저희가 알콜이라든가 다른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걸 발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발효에 가장 흑심이 되는 게 효모가 뭐? 당분 당이라고 하는 건 설탕이나 꿀이라든가 이런 당 분은 감자나 고구마 쌀에 서 있는 전분 그래서 합쳐서 당분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먹고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뭐 간장이나 된장이나 김치나 빵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발효라고 하는데 이 발효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효모 발효의 발효의 엄마 발효의 엄마 발효의 엄마 호모가 성격을 저희가 알아서 호모의 성격에 맞추면 훨씬 더 좋은 발효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호모는 1번 아까 말한 당분을 좋아해요 제일 처음엔 당분을 좋아하고 약산성인 상태를 좋아합니다 약산성인 상태 그래서 술을 빚을 때 산성 물질인 밀가루도 좀 넣어주잖아요 빨리 이 술덧이 산성이 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모는 호기상태도 좋아하지만 혐기상태도 중요해요 호기상태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하고 이산화탄소와 열량을 내서 뜨뜻한 물을 만들지만 혐기상태일 때는 힘든 호흡을 통해서 알콜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호기성 상태도 좋아하지만 혐기성 상태인 것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산성애 좋아하는 거고 저온에서도 강해요 그래서 효모는 한 10도에서 한 35도에서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35도가 넘으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10도가 아래로 되면 힘드니까 좋아하는 이 온도를 계속 저희가 어 유지 유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온도를 그래서 어 효모가 일을 하려고 지금 한 20도 25도 쯤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30도로 옮겨버리고 한 10도로 옮기고 하면 효모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도관리를 할 때는 항상 일정한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일정한 온도 아까 말한 주발효 때는 처음에는 당화를 시켜야 되니까 술 덫 안의 온도입니다 여기가 25도면 여긴 한 28도 쯤 될 테니까 30도는 넘기지 않아도 돼요 35도까지는 계속 효모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25도에서 한 28도 정도 되는 주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당화가 돼서 술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까 말한 22도에서 한 25도 정도 그 다음에 술이 거의 다 됐다 싶을 때는 20도 이하로 내려와서 장기 저온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약간 시간차를 두고 좀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25도를 했다가 갑자기 20도를 만들었다가 22도로 막 이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효모가 좋아하고 지금 당화를 시킬 때는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를 시킬 때는 술 맛을 드릴 때는 필요한 온도마다 저희가 좀 일정하게 그 온도를 지켜주는 게 맛있는 술을 만들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자꾸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은 옥석을 가릴 줄 아시니까 많은 말 중에서도 본인한테 딱 필요한 말 아까 말한 술 빚기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뚫고 이런 게 불가능하고 맞추기가 어렵고 미생물이 하는 일이고 절정의 순간이 지나면 맛이 변하고 하는 이런 약간 맥 빠지는 얘기를 했지만 이 맥 빠진 얘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주발효, 후발효, 체주, 숙성, 보관하는 이 과정을 본인이 잘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청결하게 하면서 용기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괜찮은 술 맛있는 술 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보면 어려워서 어려우니까 오히려 성취감도 있고요 도달했을 때 기쁨도 더 컸고요 쉬운 일은 누구나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했을 때 그 기쁨 성취감 여러분이 좀 맘 보셨으면 좋겠어서 좋은 술 빚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요 밑에 이렇게 쓸까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나를 위한 나의 술 빚기는 계속돼야 되는 거고요 술 맛은 결국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거잖아요 제가 맛있으면 최고입니다 뭐 누구 비해 마시려고 만드는 술은 아니잖아요 나만의 나의 작품 한번 만드는데 끊임없이 도전하셔서 더 괜찮은 자기만의 술을 좀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은 장황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뜻은 다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술 뭐하시든 물어보세요 한술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좋은 유튜브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수업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